불교미술의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는 무수아카데미가 고려불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엽니다. 무수아카데미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인사동 와담빌딩 7층에서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분석과 이해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합니다. 강의는 김창균 전 동국대 불교미술 전공 교수가 맡고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종료와 그리는 과정 등에 대해 전할 예정입니다. 무수는 룸비리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출산할 때 붙잡은 나무로 부처님 당시 언어로 근심 걱정이 없는 큰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